안녕하세요. 연흐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제 3천제 플러스 66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275-11번이구요. 3243번 미출입니다. 위 나와있고 여기 2가 붙어있죠? 조동사 다음에 다 2는 못쓰는거죠. 유일하게 O2는 가능한거죠. 이런건 다 안되구요. O22, O2N2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Without knowing what it would cause. 얼마가 들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내려가지요. 내려가면 다음 문제는 3244번인데 역시 미출입니다. The president has not been able to convince. 위원회를 자기의 제안을 따르게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러분 배워서 알죠? C번, popular as he is. 도치가 된거죠? 뭐 이 S도 없는데. S를 D로 놓고 popular 도치시키는거 없죠? 이거 안되죠. S, he is popular 때문에 밖에 안되죠. 이거는. 그는 인기있기 때문에는 아니죠. S, S가 둘다 D수 없고. C번이 답인거 잘 아시죠? 뭐. 이건 연습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 다음 미출입니다. Wow, I never seen you working soar. Wow, 그 결심이야 하다니. Well, lazy. S, I, M이 더 흔한거에요. 회화체에서는 도우는 잘 안쓰는거에요. 물론 도우도 틀리진 않아요. A번이 답. B도 참. 다음 답인데. 이거는 구어체니까. lazy as I am. 게을르긴 하지만. I still need to work to support my family. 가족 먹고 살리면 일해야지 뭐 이런거죠? 넘어가면 됩니다. however는 however가 레이지를 꾸미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동할 때는 however레이지 같이 이동이 되었죠? 자, 그 다음은 미출인데 제가 문제를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니발 하십시오. 하니발 렉터. 하니발 렉터의 하니발에서 나왔던가 뭐 그럴거에요. 양도대침묵 뭐 어느게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속편으로 나온거 뭐 하니발인가 거기서 하니발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비중을 타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주인공이 됐죠. 하니발 렉터. 뭐 렉터. 그렇게 된거죠. 뽑은 예문이에요. 옛날에 뽑아놨던 예문 같아요. 옛날에 제가 문제를 이거 만들지 않았을때. 뭐 인터넷에 이런것도 유튜브나 블로그가 다 없던 시절에 뽑아놨던 예문이에요. there is an inescapable parable. parable you and jezebel. 당신과 jezebel. mason. 당신과 jezebel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parable. 함께 옆에 가는거죠. 함께 있는거. 유사한게 있어. key in bible student that you are. 아까 do나 as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as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데이트를 쓰는건 좋은데 앞으로 나왔을때 어를 관사탈락이 나야 된다고 저러면 여러 번 얘기하셨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지만. you will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열렬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양보가 이유이듯이 될수도 있어요. you will recall 생각날겁니다. 정황상 개들이 jezebel 얼굴을 along with the rest of her 나머지 부분과 함께 먹었다는거 알겁니다. after you knock, you knock at bed, 왕의 침대에 곁을 모시는 사람이 넷이죠. through her out the window, 창밖, out of that이나 out만 쓸 수가 있는거죠. 따라서 a번이 답인데 어려운 문제가 되긴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별표 하나만 줬어요. 제가 만든 문제라고 뭐 이렇게 별표 어렵게 줄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주긴 했는데 사실 그 자체가 좀 어렵죠. 데트가 여기 왜 나왔을까 뭐 이런거 배운 적도 없는 분들도 있을텐데 우린 앞에서 다 다뤘던거에요. 지금은 이게 뭐 연습문제니까. that는 2위 접속사로 쓰였다. out는 out로 보이듯이다. you know, you know가 bad에요. jezebel, 뭐 성경은 이세벨이라고도 하는데 영어 발음은 jezebel 또는 jezebel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합왕의 아내라는거죠. 쭉 읽어보시면 되구요. 여러분이 거기 보면 메이슨이라는 제벌인데 얼굴이 상에 있는 저건데 등등 뭐 렉터가 한마디 하는거죠. 자, 그 다음 3247은 서스테인드, 긴장된, 지속된, 이 세계의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지속된 공포는 is은, 패닉이 주어니까 is은, 정말로는 reasonable frame, 정신의 틀, 정신의 틀, 합리적인 정신의 사고의 틀, 정신의 생각, 정신방법 다 돼요. 우리의 틀이라 그러죠. 선거의 틀 그러잖아요. 요즘 선거하려면 이 프레임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위치에 투 부정도 안되잖아요. 부정사는 부정사가 따르려면 관계사는 전치사고의 형태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위드위치가 맞습니다. 페이스오프, 리얼리티에서 현대세계의 실체에 대면하는 것은. 데이라는 리얼리티, 뭐 그 실체라는 것도 별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런 것이지만, 배웠죠. 앞에서 답을 C로 고르시면 됩니다. 위치, 위드위치, 전치사고의 형태에 따를 수 있다는 것. 리스너블 프레임은 위드 쓰는 게 맞고요. 이거 대단치도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중앙대학교 문제네요. 미출이 많이 나오다가 어텐덴트 포이스리 파스터벌, C축제에서의 참석률은 지난 몇 년 동안 추가 어텐덴트니까 헬스, 헬스윙크가 극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결과로 시사랑클럽이죠. 시클럽, 시사랑클럽과 작가들의 워크샵의 결과로 인해서 극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일치방해부 문제가 여기에 하나 다시 낀 것 뿐이죠. 조동사 문제 쭉 나오다가 일치방해문제를 다시 한 번 나온 거예요. 맨날 조동사 문제만 나오면 좀 재미없으니까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